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교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한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고든 사람들이 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를 경유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은 너희 찬양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를 위해 일으키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진행사항 광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그제 이틀은 주일 예배 시작했고 오늘 새벽 예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좀 착오들이 있고요 어제는 아마 QR코드 스캔하는데 또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옛날 양식이거나 너무 신형이어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어제는 자리에 QR코드 스캔이 안 되시는 분들은 써서 이렇게 내셨거든요 써서 이제 뒤에 앉으셨던 좌석을 써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주중에 지금 새벽 예배 또 주중 예배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주중 저녁 예배들 주중 집회들은 교인들만 들어오시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새벽 예배 수요 여성 예배는 교인 아니신 분들도 많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교인 등록되신 분들은 들어오실 때 바코드 찍고 들어오시는데 그 외 분들은 개인 인적사항 기록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는 또 그만큼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오늘이 교인 아니신 경우에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또 내일 오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가능한 지상에 주차를 하시고 서점 쪽 입구로 해서 들어오시면서 인적사항 기록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사실은 QR코드 스캔을 해야만 사실 동선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있어서 자리 QR코드 스캔을 하는 건데 또 주중에는 지금 안 하는 걸로 또 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장하신 분들 리스트만 목록만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스캔에 관해서는 또 약간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오늘 또 다시 또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회의의 연속입니다 요즘 계속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들어오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등록 교인, 저희 교회 교인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입구에서 인적사항 기록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냥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 본래 앉으시던 자리에 앉으시는 것 같아요 자리가 많아도 가능한 한 이렇게 퍼져 앉으시면 좋은데 하여튼 본인이 또 선호하시는 자리가 있으시니까 뭐 이 예배당 어느 자리에 앉으셔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2절 처음 시작에 여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 월요일 본문을 보고 정한 건 아니었는데 어제 미가서 나눈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한 것 역사서에서 펼쳐지고 시가서에서 고백하고 선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12절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사실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규례를 지키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게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다룰 때 저희가 신명기도 주일에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약간 뭐 점프점프해 가면서 했지만 그래서 신명기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다 신명기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꾸준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시고 왜 창조하셨느냐, 왜 너희의 조상을 선택하셨느냐 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시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개명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잘되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곳을 선택해야만 바른 길을 선택해야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바른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임시방편으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나쁜 길, 그릇된 길을 선택하면 그 당장에는 묘수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거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랑의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 5경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명기의 신자, 개명 명자의 신은 거듭할 신자죠 새로운 신자이면서 거듭하다 그래서 개명을 거듭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죠 또 이야기한 거니까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도 설교가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또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 안에서도 또 반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9절 안에서도 12절, 13절에서도 다섯 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림 노래를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제 저희가 5월 달에도 보실 텐데 5월 가정의 달에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모님이 왜 잔소리를 하시나요? 13절의 표현대로 너 잘되라고 너희가 잘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너희 잘되라고 이 개명을 지키라는 것이다 건널목 건널 때 차 조심하고 밥 챙겨 먹고 친구들 가려서 좋은 친구들 사귀고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평생 반복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잘되라는 것이다 13절의 NIB 성경 밑에 너희 잘되라고 라는 표현을 For your own good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굿을 위한 것이다 히브리어로 어제도 나눴는데 무엇이 좋은지의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토브가 사실은 여기서는 잘되는 건 너희의 유익, 너희의 선이라고 표현이 됐죠 근데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개혁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게 강복이죠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행복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복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죠 이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블레싱이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이고 관계의 법칙이고 복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 마음은 행복하고 또 내가 복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될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행복에 이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설교 때 나눴지만 쾌락주의, 쾌락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즐겨야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인텔렉츄얼리즘, 주지주의 그럼 뭐 자기가 굉장한 그 지식과 지성을 갖춰야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공제일주의, 내가 성공을 해야만 행복하다 외모지상도 내가 외모가 좋아야만 행복하다 그럼 평생 그거 이제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아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신명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진리의 언어, 생명의 언어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능력이 진리의 언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생명의 언어, 진리의 언어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언어를 먹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새벽부터 말씀을 드시고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게 신명의 마지막이 모세가 그런 축복을 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신의 언어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을 때 행복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행복하고 그 말씀을 도대체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신 그 아버지를 사랑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4절에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너의 하나님 여와께 속해 있다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생명과 호흡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고 호흡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여와 하나님께서 15절에 왜 그 하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왕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외적인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지적이어서 훨씬 더 탁월해서 훨씬 더 예술적이어서 훨씬 더 강력해서 뭐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그 민족에게 즉 히브리 민족에게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다는 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어제 딱 이걸 읽는 순간 왜 날 사랑해? 사랑하는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부부 간에도 아직 그 질문을 하시면 관계가 상당히 친밀한 부부죠 왜 나를 사랑해? 그냥 사랑하니까 이걸 영어시어로 just because라고 그러죠 이유가 뭐야? 그냥 그게 이유야 그냥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민족을 선택하셨고 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가 그냥 너가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기뻐한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단어는 아하브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스킨십을 하는 거거든요 어린 갓난아기 너무너무 예쁘면 막 부비는 것처럼 어제 제가 주례한 커플 아이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좀 이 아이가 태열이 있어갖고 지난주에는 태열이 굉장히 심하다고 사진을 보내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진짜 애 얼굴이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워낙 뭐 태열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긴 하지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아빠가 갖는 마음 엄마가 갖는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아빠는 좀 오 애가 이렇게 생겼나?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엄마는 자기 배 속에 이제 10개월 있다가 나오니까 훨씬 더 친밀감이 있지만 아빠는 좀 다르잖아요 애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너무 요즘은 예쁘다고 그리고는 태열이 있어서 얼굴이 막 온통 시뻘글 때는 아 정말 못 봐주겠던데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래서 제가 야 그게 사랑스러워의 정상이지 너 미님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아 그렇죠 애기 엄마가 그 아이 아빠의 자기 남편의 애기 때 갓난아기 때 사진과 지금 그들이 낳은 그 갓난아기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사진을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일 끝에 사진을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안고 있는 사진하고 지금 그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하고 딱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들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안고 있는 자세나 이게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똑같이 생겼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웃는 어제 한참 그런 카톡을 서로 나눴어요 여러분 그냥 나의 미니미를 보면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그걸 왜 사랑스러워? 뭐 이거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얘는 뭐 특별히 다른 아이들보다 잘생겨서 뭐 그런가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왜 선택하셨는가? 사랑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에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에 양재에서 성경통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공동체별로 보고서 내시고 개인적으로 보고서 내시고 전체 질문은 안 받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또 이메일 질문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역사는 왜 시작하셨나? 왜 사람을 만드셨나? 왜 선악관을 만드셨나? 도대체 나라는 인생을 고통스러운데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도록 놔두셨는가? 왜 자연재를 놔두시는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당히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매를 드실 때도 그분이 우리를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위경에서 건지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심판도 매우 두려운 것이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지점의 완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 세상이 온통 악한 방향으로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도 하나님이 놔두시고 내가 그냥 사랑하니까 계속 기다려줄게 계속 허용해줄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을 예언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웃었다 화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얼르고 달랜다고 그러는데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때로는 혼내는 것도 너 잘 되라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16절 말씀에 너의 마음에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한례를 행하라 목이 고든 사람들이 되지 말라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라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하셨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라 이곳으로 오늘 설교는 사실 90% 이상 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7절 말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이방 사람들을 변호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어제 미가서에도 나눴잖아요 내가 가끔 내키면 극류를 베풀거나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극류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극류를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끔 불쌍하네 이렇게 동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21절 말씀에 그분은 너희 찬양이시다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찬양할 이유가 되시고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달 동안 예배당 문을 닫고 우리가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어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애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잘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이 길을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참된 행복이 참된 축복이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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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의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어 없어서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도 하나님 신실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얼어붙어 있는 동토라면 갈아엎어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터가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되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기쁨과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과 말씀을 나누는 기쁨과 말씀을 가르치는 기쁨이 우리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어 없어서 하나님의 언어로, 진리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신의 언어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는 갈수록 영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시대는 갈수록 세상이 사회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려워질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게시록이 예언한 대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깨워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새벽을 깨우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의 개인 처수에서 골방에서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어 없어서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터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주여다 하나님 나의 헌신과 결단을 받아주시고 나의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 세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삼창호 기도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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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